안녕하세요 에쏘입니다 어 드디어 gta5가 드디어 나왔네요 원래 오늘 새벽 2시에 다운? 하여튼 열리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스팀으로 하고 있고 이제 플레이가 되네요 한번 아 두근두근한데 근데 너무 기다려서 두근두근한데 해봅시다 음.. 튜토리얼인데 제가 옵션이랑 옵션은 대부분 껐거든요 아이 근데도 괜찮아요 오 뭔가 부드러운데 일단 마우스 마우스 감도 좀 조금 줄이고 싶은데 설정 어어 오케이 감도 좀 잔체적으로 조금 어어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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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키가 너무 많은데 음.. 전환이 F5, 5, 6, 7이네요 5, 6, 7이고 아 그냥 Alt Left Alt만 누르면 되는구만 특수능력이 Capsule Arc이고 뭐 다른 거는 직접 해보다 보면 알겠죠 점프가 스페이스 점프가 스페이스 전력질초가 시프트 F C 오케이 무기는 뭐 똑같겠고 어 채팅도 돼? 아 저 괜찮아 아 안 움직이는데 아 안 움직이는데 야 안 움직이는데 이거 껴나서 그런가 이동 맞잖아 뭐 이거 죽여? 아 움직인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실패 아잇 아잇 일단 첫번째부터 집중을 해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부터 털리다니 1인칭 모드로 플레이하면 V 오 오케이 이제 뭐 어떡해 아 겨냥만 하라고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구나 겨냥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아 전화도 신박하게 바뀌었어 페이데이 하는 거 같아 오케이 여기지 진짜 페이데이 하는 거 같다 일단 돈 많이 벌었고 일단 돈 많이 벌었고 알테엔터 아 이렇게 마우스로 트레버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좀 느리다 범패 물러가십쇼 여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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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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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오우 쏘는게 어려운데? 어 GTA 안같아 게임이 전장이랑 너무 틀린데요? 되게 부드럽다 게임이 죽어 이 새끼들아 아 굳이 점사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아 이래야 조금 GTA 같지 wrong profession 뭐야? 죄송합니다 엔터를 눌러야 되는군요 아 잠깐만요 아 이것 좀 바꾸려고 했는데 파일이 너무 크다보니까 화면 넘길 때 약간 버벅거림이 있네요 일단 요거를 좀 줄여야겠다 그냥 마크만 달려있는 상태로 여긴 미니백 있고 여긴 뭐가 있지? 뭐 별거 아 저 자막같은게 있구나 그러면은 잠시만요 왼쪽 위에다 올려야겠다 아닌데? 저기다 올려도 안되는데 그러면은 한 요쯤? 아 요쯤이 낫겠고 아 우리 팀이구나 쟤 우리 팀만 졸라 쏘고 있었네 차는 안터지네요 차는 안터지네요 아 안터지네 GTA4랑 너무 느낌이 다른데? 어 느낌 너무 좋은데? 어 느낌 너무 좋은데? 사난드레스 할 때도 이런 느낌 사난드레스 하다가 GTA4 넘어갈때는 이런 부드러움이나 뭐 이질감 같은걸 별로 느끼진 않았었거든요? 어 근데 너무 다르다 이래서 사람들이 옵션에 목을 거는건가? 어 트레버 저게 세계 최고 쌍돌아이 캐릭터라는데 자동차로 가십시오 이리로 갈건데 아 얘네 죽여줘야 되는구나 오 굴기네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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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게 옵션이 제가 좀 낮은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다르네 그냥 죽여버렸어? 가자 아 이제 제가 운전하네요 어어 운전도 어어 깔끔해 깔끔해 느낌이 좋아 아 아 기차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젤나 용맏하다 가슴파갑에 총맞았는데도 죠나 당당해 뭐야 저시킬 어 어? 알아요! 싹 절여! 누군가를 하지 말아! 랩 ahh! 랩은 잘ителя진 예쁘게 보셔야. 이제 해외에 내려간다. 감사합니다. 왔습니다. 케뚜이 맞습니다. 잊지 않습니다. 멈추기야. 그렇다. 제발, 내가 참고있을지. 나도 무엇을 도와준다. 너도 못 해야 하고. 예!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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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B.I. 라고? F.B.I. 인데 F.B.I. 안 같은데?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아 언제까지 막어 이걸 어떻게 막어 못 막을 것 같은데? 뭐 그냥 도망가겠죠? 도는 자기는 안가면서 남버거 가래 양아치네 존나 양아치네 이로써 프로로그가 끝났습니다 마이클은 마이클은 계속 죽었어? 마이클은 계속 죽었어? 가이클은 알 거 같은데 사와 있는데 통수 친 거 같은데 내가 볼 땐 돈을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통수 친 거 같은데 내 경찰이랑 짜고 브래드는 브래드도 같은 편인가 그럼? 잠시만요 아, 아 게임 소리가 좀 작구나 게임 소리는 어이구 스킵했네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스킵했네 일단은 게임 소리 좀 키울게요 들어보니까 너무 작더라고 내 목소리에 비해서 일단 오 1인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흰색 나 요거 어 H key 가자 아 이게 특수 능력이군요 한번 누르면은 발동되고 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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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브레이크 주체할 수가 없는데 속도를 일단 직진해서 쓰고 오 V 한번 어어 잠깐만 어어 잠깐만 어어 어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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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운전 너무 어렵다 암 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스페이스 바가 핸들 브레이크라고 남자는 브레이크 따윈 잡지 않는다 뭐 이런 이런 길로만 가냐 저 새끼죠 어어 어어 나이스 아 어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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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치라고? 뭐 어떻게 도망치라고? 여기 다 막힌 길인데? 나 어디로 들어왔지? 잠깐만요 갈게요 일단 시야에서 벗어나라고? 여기 골목있다 여기 골목있다 숨었다 모르겠죠? 빨리 없어져 빨리 없어져 아오케 됐구만 됐구만 안녕 짭셈 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작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능력이 있다는 것 빼고는 여기서 임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쟤한테 가라는거야? 넌 모두 다 똑같아 넌 불쌍해 이 래시스트가 저한테 인사드렸다 에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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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니깐 호갱하냐고 물었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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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? 이게 집에 가는 건가? 오---- 얘도 덱고 가야돼? 꼭? 각 캐릭터는 자신만의 고유한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에서 아 요거에서 뭐야 이건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능력치 아 있네 여기 능력치가 으음 아 반대로 걸고 있군요 뉴턴 뭐야 네비데이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 불이 바뀌었군요 일단 이건 내 차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정적은.. 하자 어머니 내리는건데 정적 어떻게 울리지? 어? 이 노래는 라디오는 끕시다 우리 모두의 저작권을 위해서 차는 되게 좋은데 온 곳은 빔인가야 저기 차고 와.. 근데 마우스..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니까 진짜 차 있는 것처럼 타신.. 타.. 타나샤? 타나샤가 여친이군요 뭐야? 아 또 내가 스킵했구나 아 미친 지성어 입니다 이제 온라인 캐릭터 생성기에서 존 마스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.. 그래? 온라인 온라인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음.. 캐릭터 전송 필요없고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어차피 첫 번째 시간이고 일단 저장 게임 저장 게임 저장 이거 완료, 실버, 골드 이딴 것도 있어? 아.. 개빡치.. 개빡치는데? 야.. 이거 나 머니 준다 그러지 않았나? 이약 구매하면 머니 준다 그랬었는데 일단 캐릭터나 만들러 가봅시다 OK OK 음.. 음.. 아, 캐릭터 전송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아, 돈 날릴 뻔 했네 뭐야, 이게 갑자기 캐릭터가 변했어 아, 돈 생겼네 50만원 생겼네요 캐릭터 전송 여기 옆 뭐지? 뭐야? 아, 새로운 캐릭터 아, 난 여캐 싫은데? 버그인가? 쟤 왜 줄무늬가 있지? 아닌데? 캐릭터가 이러나본데? 싫어, 남성 할거야 약간 에미넴같은데? 부모 유전자, 엄마, 미스티, 존나 못생겼어 엄마는 좀 이뻐야 돼 아, 소피아 이쁜데? 어우, 샬롯 이쁜데? 어우, 지젤 어깨 봐, 와 어깨가 아주 그냥 지젤스럽네 어, 약간 우리나라 할머니상인데? 어우, 에마 어우, 애슐리 아까 걔 이름은 뭐죠? 소피아 아빠 아빠 잘생겨야 돼 흑인? 아니야 백인으로 갑시다 어우, 클로드 어우, 디에고 어? 니코? 오? 저거 GTA4의 주인공이죠 니코 니코니코니의 니코가 아니라 어우, 이 사람 잘생겼는데? 사모엘 피부색은 약간 백인 쪽으로 아, 근데 왜, 왜 줄무늬가 생겼어? 얼굴에 피부색은 약간 백인 쪽으로 아,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유야 아,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나? 일단 세션을 종료하고 저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예 나가서 GTA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 들어와 봅시다 얼굴에 줄무늬가 생겼어 음, 범죄자도 아니고 오, 간지점 꺼져 아아 꺼져 일단은 GTA답게 지나가는 사람 몇명 좀 후두룩 해볼까요? 헤이 니그 헤이 니그 헤이 니그 M을 누르고 있으면 상호작용을 어... GPS 오케이 오케이 헤이 니그 어떻게 알고 도망가 어떻게 알고 도망가 어떻게 알고 도망가냐고 이 시발 오우 어 고양이도 죽일 수 있나본데요? 어 고양이도 죽일 수 있나본데요? 죽어 새끼야 아 어... 액스 누르면 또 안 맞군요? 고개를 숙여서 쓸데없이 현실적인데 정신적인데? 어디서 도망가고 싶은데? 빨리 온라인으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게임 종료 인마 오케이 윈도우로 나갈거야 정말 나갈거야 벌써 45분이나 했네? 와 개쩍인데? 일단 온라인 플레이하고 좋았어 록스타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캐릭터가 안 깨지길 어 캐릭터 왜 그렇게 나오지? 험 친구가 없대요 대왕의 GTA 온라인 습격 이용 가능 대왕의 GTA 온라인 일단 돈부터 좀 확인하고 100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100만원 좀 확인하고 100만원 좀 확인하고 100만원으로 쇼핑 좀 하다가 뭐지? 확인 캐릭터부터 생성하라고? 오케이 아 또 이러네? 얼굴에 줄무늬가 왜 생기지? 아 짜증나는데? 아 짜증나는데? 아 일단 부... 아까 아까 그거구나 그냥 이 상태로 조금 해야겠네 일단 엄마는 이뻐야 돼 어 니콜 좀 이쁘게 생겼는데? 소피아가 가장 이쁜 것 같애 니코 니코로 갑시다 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아니 줄무늬가 왜 생기는거지? 아 좋아 약간 올 백인보다는 이게 좀 나아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? 아니아니야 괜찮아 조금 선구안을 가지고 있자면은 음 괜찮아 괜찮아 얼굴 눈썹 얼굴 눈썹 아 이걸로 지정할 수가 있군요 돌출된 노라면 음 표준에서 약간 아래? 아래? 아냐 이 정도? 눈 눈은 커야지 호떼 좁고 조금 이 정도? 아 너무너무너무 그렇다 넓으면 이상해 좀 좁아야 돼 좁고 한 이 정도? 아 콧대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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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콧날 여기서 높일 수가 있군요 긴 콧날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음 약간 돌출 아 강해 보이는데? 한 이 정도? 너무너무 크면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아 잘생겼다 아 좋아 코끝 부러지는 뭐야 아 콧대가 부러진 아 부러지면 안 되지 메브리코 돼지코 이건 딱 표준이 낮다 표준 음 광대 광대는 어 또 들어가면은 약간 그렇거든요 처져도 안 되고 약간 위에 들어간 좋아 볼 약간 통통하게 음 이쪽으로 보니까 콧대가 너무 낮은데 이쪽으로 볼 때랑 이쪽으로 볼 때랑 좀 다른데 그쵸? 괜찮아 괜찮아 자 입술 얇게 입술은 얇게 오케이 턱선 좁은 각진 둥근 크으 턱선은 샤프 해야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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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돌출된 들어간 들어간 들어간에 조금 한 이 정도 어 뭐야 턱 뭐야 둥근 넓고 좁은 뭔데 아 좁은 조금 한 이 정도 아 만족해 만족해 약간 에미넴 에미넴 스타일이 되고 있는데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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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 머리 뭐야 아 힙스터 이거 맘이 드는데 아 이거 맘이 드는데 네이마르 컷 포니테일 아 별로야 콘노 아 별로야 드레드 아 드레드 마음에 드는데 흠 흠 시프터 유즈 유스 이거 마음에 들고 삭발도 마음에 들고 드레드로 갑시다 드레드 드레드 눈썹 눈썹은 진짜 저 선 때문에 잘 안보인다 아 가차 드레드 아 색상도 고를 수가 있네 흰색 드레드 와 개 쩐다 흰색 드레드 너무 별론가? 하하 하하 콘노우 아 콘노우 아 콘노우는 좀 많을 것 같애 네이마르 컷 힙스터 유스 힙스터 유스 아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애요 제일 간지나서 저는 콘노우로 가겠습니다 콘노우에 금발 금발 콘노우 색상도 여러개 있어? 어? 아 더 있네 금발 금발 면도 눈썹은 검은색으로 해야지 눈썹은 검은색으로 수염 금발 뭐가 있을까 일단 수염도 검은색으로 찐한 찐한 검은색으로 하고 콧수염 말고 스터블 말고 좀 간지나는 밟오엔 사이드폰 사이드폰이 뭔데 저거? 아 별로야 아냐아냐아냐 수염은 진짜 좀 간지나는걸 좀 해줘야돼요 아 이거 좀 어울린다 얘한테 약간 너무 지저분하고 염소수염 괜찮은데 턱수염 아니면 염소수염 염소수염으로 갑시다 잡티 홍역 여드름 스팟 여드름 흉터 사춘기 두얼굴 티존 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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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삼 마약중독자 아 이거 괜찮은데 마약중독자 수염발진 썸번 멍 점이나 주근깨는 뭐 점이나 주근깨는 뭐 피부 손상 뭐 이런거 먹게 없냐 뭐 사람을 개 페인으로 만들어 놔 자 여기로 갑시다 눈 색깔 그린 헤이즐 눈은 잘 안 보니까 어차피 뭐 라이트 그레인으로 갑시다 스모키 아 스모키 화장도 있어? 여캐는 꾸밀 맛 나겠네요 아쿠아드림 여자들이 나는건데 스모키 스모키나 하고 갑시다 투명도도 선택할 수가 있네 오케이 이 정도가 좋겠군 립스틱은 필요 없어 인마 이상 오 오 파티 비치 스마트 스포티 아 요렇게 선택할 수가 있군요 애니멀 괜찮은데 애니멀 프린스도 괜찮고 조금 봅시다 캐주얼 캐주얼은 뭐 캐주얼이라고 말하고 찐따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스트릿 플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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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좀 괜찮다 요거 요거 좀 괜찮다 로얄도 좀 괜찮다 저 줄무늬가 좀 저 줄무늬가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 아 진짜 버튼을 잠그니까 확실하게 좀 병신같네 파티 파티에는 뭐 이렇다 할건 없네요 서퍼 서퍼 괜찮다 서퍼 어우 스킨피 스마트 스마트는 뭐 약간 밋밋한 스포티는 뭐 운동선수 저는 이센트릭으로 갑시다 이센트릭에서 애니멀 애니멀 마음에 드네 애니멀 모자는 비니말고 납작모자 괜찮은데 일단 납작모자 어 페돌아 페돌아 괜찮다 아 근데 어울리는 페돌아가 없다 애니멀에 어울리는 페돌아가 없네 헤드폰도 있네 힙합으로 가 포크파이 모자도 괜찮고 중절모도 괜찮고 마술사 모자 괜찮은데 트릴비도 있네 스냅백은 스냅백은 거기 한번 돌려봐 아이고 갈색 납작모자 안경 안경은 안경 종류도 진짜 많네 안경 종류도 진짜 많네 안경은 뭐 없이 일단 갔다가 나 외모 좀 잠깐만 모자 좀 자세하게 보자 납작모자도 괜찮은데 아 네 납작모자는 별로 안 튀어 납작모자보다는 딴걸로 페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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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는 약간 마술사 마술사 모자 같이 조금 튀는거 포크파이도 괜찮은데 이 포크파이도 어울리긴 한데 에이 너무 티나 트릴비는 너무 조그마고 빵모자가 쓰자 아냐 아냐아냐 빵모자는 역시 별로야 카우보이도 별로고 포크파이 포크파이 정도가 좀 적당할거 같은데 마술사도 너무 크고 포크파이 포크파이에 황토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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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다 외모 아 괜찮아 괜찮아 맘에 들어 능력치 은신 기력 사격 운전 비행 사실 비행은 딱히 뭐 그다지 잘할 필요가 있나 운전 이 정도하고 폐활량 아 은신 이나 폐활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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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조금 줄이고 힘 기력 조금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캐릭터 이름 한글되니 안되구나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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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질문이 좀 어떻게 해봐 온라인 튜토리얼을 건너뛰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해봅시다 온라인 튜토리얼도